야! 아니! 야! 너 아직 안 죽었어? 아직? 죽얼마! 아.. 다 힘들었다.. 어디까지 밀려온거야? 여기다가.. 어쨌든.. 석세스! 야.. 22짜리 두 마리를 어떻게든 죽였어요 그래도 자 여기 붉은 노노트 나 어떻게든 정말 어떻게든 잘 살아남는거 같지않아요?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막 짤짤해 겁나게 하고 도망 겁나 잘 달린거 도망 겁나 잘 달린거 도망을 얼마나 잘 치느냐 여기 아래에도 길이.. 어! 저기도 있네요 야.. 여기 어디.. 언제 30개 모으냐? 11개 있지 저기도 있을거 같은데? 여기도.. 여기도.. 있을거.. 여기는.. 곡괭이 어디냐? 어? 나 곡괭이.. 안해놨나? 자.. 광복지기 자.. 광복지기 이렇게 키는게 더 빨라서 조금이라도 여기도.. 야.. 여기 되게 큰데? 이건 뭐야.. 얼음인가? 얼음은 아닌거 같고 버려진 펌프실 어.. 여기 소리난다 아우.. 안개때문에 뭐 보이지도 않고 오오..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어어어.. 너구나 아 난 깜짝 놀랬다 야 누군.. 누군가 했다 오 야.. 너.. 보통.. 보통 거미가 아닌데? 야.. 보통 거미가 아닌데? 야.. 보통 거미가 아닌데? 여어어.. 영금냉금맞서오세요 야 올라와 야.. 있는거 다 알아 엉쳐가지 말고 올라와 아우.. 이 안개 진짜 소중기가.. 이거.. 이거 뜨거.. 이거 따뜻한 물인거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.. 소리가 나거든? 이쪽에? 야 어디갔냐? 어.. 저기있네? 여기에 지금 소리가.. 반대편에 있냐? 어.. 어.. 잠깐만.. 충전자야? 자 이쪽이에요 자 이쪽이에요 야.. 내가 예전.. 예전.. 열쇠타기 실력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.. 돌아.. 돌아올.. 돌아올까? 여.. 여기도..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? 여깄다.. 어.. 야 이거 아닌데? 소리가 나는데 어디있어 지금? 소리들.. 이게.. 이놈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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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완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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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들리는데 어.. 아 여깄다.. 음이.. 쯔.. 그래 봤자 12개째예요 아직 몇개나 도망하드냐 예.. 18개를 도망.. 어이이.. 10개 떨어졌네? 가고 싶다고? 잘가 아 그래.. 떨어졌니? 어디로 떨어지.. 아니 또 물로 떨어졌잖아? 제게를.. 물로 떨어지면 안죽는데? 아니 떨어졌어도 물로 떨어져 또.. 포코바라? 아이.. 캬.. 폭포 사이에 나 있는 한떨기 브루근넛노트 저기까지 가서 어떻게든 먹으라는 제작사의 의도가 아니 저 하필 저런 데 있어 여기도 일단 가보죠 30개 모기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정말 예전에 몰랐을땐 다섯시간동안 헤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넌 뭐야 인마 잘가야 아이고 아이고 야야 이상하게 맞췄다 어 이상하게 맞췄어요 제기랄 이러면 안되는데 어 너 활도 쏘나 어 저 활도 쓴다 아 제기랄 야 뭐야 안전하지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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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빙글빙글하자 빙글빙글 오우 빙글빙하기 싫타는데 빙글빙글 빙글빙글 자 잘가시고고 자 저기에 활수농에가 저기하나 있는데 저 활소관 자체 저작한번하고 사보실 어 저기 넌 노트 넌 노트 잠깐만 빙글빙글 자 피해주고요 아 정말 안달긴 안난다 지금 화염화살이 지금 퍽찍은 25% 상생 화염화살인데 에너지가 안달긴 안되러 난 한방만 좀 죽고 자기를 자기를 오우 나 안죽었네? 아 죽었구나 나 맞았는데 안죽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죽었어 안되겠다 역시 아 죽었지 야 야 야 안으로 들어가지말고 오우 엠아 너 안으로 들어가지마 이 겁쟁이 자식아 저거 언제 죽였냐 이걸로 흐흫 어... 흐흫 마나가 내 마나통이 지금 작은게 아닌데 내 레벨에서 너무하는 놈아 너무하다 이제 자식아 흐흫 흐흫 언제 죽이고 안 났지? 흐흫 잠깐만 화염의 숨결이라도? 요 여기서 다나? 안다네? 아야야 잘못했다 양손으로 마나 없을때 하면은 마나만 없어야지요 나가지도 않고 모아지지도 않고 거의 다 죽였어요 오우 오우 지금껏 위험했다 오우 야 야 지금도 위험했어 오우 야 잠깐만! 에테린 형태로? 오우 죽을뻔했다 에테린 형태로 다행히 살아네요 아따 위험한 자식 아 아따 위험한 자식 빨리 빨리 어 40을 찍어서 임팩트 찍어야되는데 빨리 이걸 이걸 찍어야되는데 딱 필요없고 잠시만 잠시만 저장하고 잠시만 잠시만 마야 너희 집 마지막 한 방이다 오오케 아아 땜들다 붉은 너누트 하나를 먹기위해서 어 잠시만 화살 이건 뭐야 어 팔모 방어구네 이거 내가 알기로 내가 알고 있기로 이 팔모 방어구 여기서 얻는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이게 잘 안나오는걸 알고있거든요 게다가 상당히 야시야시했던걸로 기억해요 그죠 이게 모드 영향뿐만 아니라 이게 좀 원래 야시야시했던 거시기였던거 기억하는데 모드 영향이 아니라 모드 영향도 있지만 원래 저렸던 걸로 기억해요 가보시 이게 아 이거 달인이다 뭐가 들어있길래 달인 자 준비하시고 쪼끔씩 어 이쪽이예요 자 움직이는거 보이죠 살짝 오른쪽으로 쪼끔 아 왼쪽이예요 이쯤 쪼끔 쪼끔 왼쪽으로 더 돌려야될거 같기도 한데 쪼끔만 더 아 쪼끔만 더 야 이거 거의 처음이잖아 안건들고 그냥 하면 되는거였네 앗 야 안건들고 그냥 돌렸으면 됐어 핫 최상강 확인 여기 어떻게 들어자 이건.. 이건 초보자 푸흡 아 저거 대마법이에요? 아 저거 대마법이구나 마을에서 쓰고 대범죄자 된다는 거 보니까 아 넌 노트는 언제 다 모으나 여기는 마.. 마케 어? 딘.. 네.. 레.. 어.. 저거.. 딘.. 마케? 돈! 여섯 개